반갑습니다. 전교회의 신 메가스테디학생 여러분. 수학 곱겸 원과자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중간고사 출제 포인트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였죠. 이번에는 항등식과 미정기수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거는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물냉비냉 같은 거라고 그랬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좌우를 비교해서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개수 비교법이었고 숫자를 대입해서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을 수치 대입법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 이런 거거든요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거지 우리가 등식 이 녀석이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는데 이것이 Xt 되는 항등식일 때라고 아주 쉽게 알려주는 문제 같은 경우에 개수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첫 번째 우리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정말로 전개 다 해서 풀 수도 있긴 있거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A0 A1X 더하기 A2X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A6 X의 6제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A0 A1 A1을 다 구하지 않고 단순히 0부터 6까지 합을 그냥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지 얘는 힌트는 어디까지나 항등식이라는 데 있거든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야 여러분이 어떠한 숫자를 넣어도 매번 성립해야 돼요 다시 어떠한 숫자를 넣어도 매번 성립하는 건데 우리가 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실 0밖에 없잖아 여러분이 0, 0을 대입해도 A0밖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들을 처리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지 근데 다시 한번 이거에 우리가 모든 개수의 합이라고 하는 모든 개수의 합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식이 복잡해졌어 A 플러스 2B의 7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개수의 합을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돼 있으면은 여러분이 개수라고 하는 건 X 앞에 혹은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걸 더하고 싶으면 아주 단순하게 그냥 A와 B에다 전부 다 얼마? 1을 대입해버리시면 돼요 개수만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얘를 쳐다보면은 X에 1 한번 대입해볼게요 1 한번 대입해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3의 3제곱이 되겠지 3의 3제곱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점점 어디까지? A6까지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얘를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출제가 되면은 1번에 출제되겠죠 쉽게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우리가 A0, A2, A4, A6을 구해야 하거든 그치? 그럼 여기다가 얼마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 난 홀수가 지금 필요 없는데? 그렇지 X 얼마도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는 거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1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점점점, 마이너스 A3 쭈르르 가다가 A6까지 나타날 거야 맞죠? 이 두 개를 뭐 해야 되겠어? 이 두 개를 우리는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 이게 날라갑니다 날라가고 날라가고 오 그렇지 그럼 나는 27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하려고 했던 A0,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A6이 몇 개다? A6이 몇 개다? 두 개씩 나올 거야 라는 거죠 맞습니까? 1을 대입했더니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돼가지고 3의 세제곱이니까 27 됐고 뭐야 28이죠 이거? 그 다음에 1을 대입해서 더했더니 28이 되었는데 그게 두 개씩 나오니까 정답을 만약에 내고 싶으면 A0, A2, A4, A6은 얼마입니까? 14가 처리가 되겠지 정답은 14예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만약에 여기가 X가 아니고 A1의 X 마이너스 1이다 A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점점점점점 A6의 X 마이너스 이거 1이다 그지? X 마이너스 6제곱이다 이렇게 X가 아니고 어떠한 X 마이너스 1이라는 항 식이 들어가 있으면 식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1을 대입한 이유는 뭐겠어? 이게 1이 되기 위해서거든 그때는 1이 아니고 2를 대입해야 되겠지 2를 대입해서 쫙 정리하면은 개수만 튀어나올 것이고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이유는 뭐겠어요? 풀마 풀마 풀마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거든 거기다 얼마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실제로 출제된 기출문제를 좀 살펴보면은 이 정도까지 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 문제 한번 볼게요 X 제곱 마이너스 2X의 5제곱 더하기 3이 쭈르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라고 하는 것은 항등식이라는 거고 얘를 물어봤다는 거야 이 식을 잘 살펴보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의 5제곱 더하기 3이라는 이 복잡한 식을 실제로 전개할 수도 있긴 있겠지 그럼 5제곱이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냐 그죠? 언젠간 나올 거예요 한 내일쯤 나오겠지 그지? 그게 아니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여기서 보니까 어머나 어머나 A0를 따로 물어보고 A1, 2섬을 따로 물어보고 5도 따로 물어보고 6, 7, 8, 1, 9, 10이니까 아마도 첫 번째 방법대로 풀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냐 얘는 트릭이 있거든 트릭이 있거든 차수가 복잡하면 할수록 모든 개수를 일정하게 다 짝수만 물어보거나 홀수만 물어보거나 전부 다 물어보는 상황이 아니라면 트릭이 있을 거야 조금만 써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의 5제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다가 3 더한 거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얘를 전개했을 때 전개했을 때 가장 차수를 낮게 뽑고 싶어 이런 것만 뽑아서 가장 차수를 낮게 뽑고 싶으면 얘는 최저차수 최저차수가 얼마예요? 최저차수가 5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다섯 번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32의 X의 5제곱이 최저차수겠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0, A1, A2 A3의 X3제곱 A4의 X4제곱 A5의 X의 5제곱 A6의 X의 6제곱 A7의 X의 7제곱 A8의 X의 8제곱 A9의 X의 9제곱 A10의 X의 10제곱 아, 팔아퍼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기서 최저가 몇 차라고? 5차기 때문에 너는 없어 너도 없어 너도 없는 숫자 너도 없는 숫자 너는 마이너스 32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몽땅 날아갑니다 알겠죠? 얘는 얼마예요? 얘는 3이지 맞죠? 얘는 3이었고 얘는 얼마였어요? 얘는 32였단 말이야 마이너스 32였단 말이야 요구만 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1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1-2의 5제곱 더하기 3은 A0은 3이었어요 거기다가 쩌리들 날라갔지 5는 마이너스 32였고 더하기 A6 A7 A8 A9 A10 나왔겠죠 얘는 요거 지워줬고 마이너스 1에다가 넘어가서 32가 나왔었고 요것은 A6 더하기 점점점 A10이니까 이것은 얼마입니까? 31 됐겠지 그치? 여기다가 31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따라서 12 더하기 마이너스 64 더하기 31 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43 마이너스 14 얼마야 정답이?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오겠지 실제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두 번째 형태로 출제가 되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 좀 당황하겠죠 그쵸? 첫 번째 방법으로 첫 번째 형태의 문제만 많이 공부해다가 만약에 주황색 형태처럼 바뀌었을 때 2를 넣고 0을 넣고 하는 것까지 연습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각각의 개수들을 조금 꼬아놓은 문제가 나오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부분 학능식이라는 것은 항상 등호 성립하는 시기다 라는 것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지 말고 요 정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문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중간공사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선생님이 출제 포인트 짚어드릴 테니까 열심히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